내 몸을 가져가라. 하지마! 수요야. 움직이지 마! 아직도 정신이 버티고 있어? 그러지마, 안돼. 그 손 내려놔, 제발. 내가 지켜줄게, 이현. 내가 할게. 안돼. 안돼. 안돼! 그 몸에서 나와. 이현. 나한테 오지마. 이현. 오지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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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선물이야, 반쪽이 약해지면 너도 약해진다며, 묘지의 달맞이꽃이다. 내 선물이야, 반쪽이 약해진다. 내 선물이야. 사랑해. 안 돼! 안 돼! 이현, 넌 전부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난 널 기다릴 거야.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면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다음 생에, 아니 그 다음 생이라도 좋아. 그래서 난 널 기억하고 또 기록하기로 했어. 내 직업병을 살려서. 한참 뜸하시더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? 인터넷 보니까 이별을 극복하는데 미용실만한 게 없대서. 누구랑 헤어지셨어요? 그럴 땐 슬픈 희망만한 게 없는데. 다 해봤어. 발라드도 듣고 드라마 몰아보고 매운 거 먹고. 염색을 한 번 할까? 오랜만이야. 난 니 안부 안 궁금해, 본론만. 뭘 만들 거라고? 구미호전. 구미호전. 제목이 영 별론데. 구미호 형제전 어때? 사양한다. 진짜 방송에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니지? 소장용, 이현 지인들을 차례로 만나볼 생각이야. 니가 첫 번째고. 뭐, 이현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 아는 놈이 없으니까. 오케이. 그럼 지금부터 이현에 대해 아는 거 싹 다 불어. 그거 알아? 그게 왕자병 있었던 거. 뭐? 이현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사방팔방 온갖 잡것들이 우리 숲으로 찾아왔었거든. 안 그래도 지 얼굴에 대한 자부심 장난 아닌데 상태가 얼마나 심해졌겠냐? 맨날 냇물에다가 지 얼굴 비춰보면서 그러더라.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형상화하면 바로 이 얼굴이란 말인가? 와, 상상이 안 되는데? 보이스피싱 당한 거 못 자는 충격이야. 걔 피싱 당했어? 2천만 원. 뭐야, 구미호가 보이스피싱이 뭐야. 아, 너 그거 알아? 걔 거미 무서워하잖아. 다리털 징그럽다고. 나랑 바둑뜨는 걸 제일 좋아했어. 나한테 맨날 졌지만. 이겼다! 내가 또 이겼어. 옛날엔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구나. 당연하지. 너보다 나랑 보낸 시간이 훨씬 많거든. 흠. 너 이현이 밥 해준 적 있어? 걔 그런 거 못해? 음식 솜씨는 안 좋지만 밥은 잘해. 밥만. 난 영상 메시지 받았는데. 이현이 사준 신발. 난 아예 업고 다녔어, 걔가. 난 맨날 맨날 기다려줬어. 제수 없어. 그러고 보니 너나 나나 이현한테 받은 것만 한 보따리 내. 내게. 내게.